맛이 없어? 야! 그럴 리가 없는데? 그럴 리가 없어 앉아 골은 어디있어? 골은 아 마지막! 다시 시작! 싫어 맛이 없어? 네 야 그럴리가 없는데 맛있을텐데 맛있을텐데 그래 왜 이때 판매해 요치야? 나 이거 입는데 왜 뚜껑을 먹어? 맛있어? 맛있어? 왜 이렇게 웃긴? 끝 앉아 앉아 좀 앉아 엥 아이스크림 먹을까?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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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